오늘도 나는 들었던 너를 가볍고도 무겁지만 매력적이야 언제든 너와 만날 수 있는 때론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빈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30번째 라디오 책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금시대로 황정은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26번째 우리 라디오 책다방에서 위화 작가 인터뷰가 나갔었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위화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더빙을 하다 보니까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위화 작가의 육성을 조금 더 듣고 싶은 욕심?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 박순영 기자가 진짜 악전 고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한국말과 주목말 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날 위화 작가가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였고 인터뷰하면서 그냥 질문 들으면서 점점 잠이 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좀 이어서 위화 작가의 최신작 제7일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밖으로 간 시부터 듣고 와서 얘기 계속할까요? 네. 듣고 오시죠. 네. 듣고 오시죠.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간 시 오늘 밖으로 간 시의 주인공은 정희성 선생님이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인 정희성입니다. 제 새 시집이 나왔다고 해서 파주 출판단지 심악산에 와 있습니다. 아주 날도 맑고 바람소리도 좋네요. 제 시집 제목이 그리운 나무로 정해졌는데 그 작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나무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기라 사랑하는 나무는 저리도 속절없이 꽃이 피고 벌라비 불러 그 마음 대신 전하는 기라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향기 실어 날려 보내는 기라 저는 이 위화의 제7위를 박선영 기자 인터뷰 끝난 다음에에서야 사실 읽어봤고요. 책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아주 대단하고 초반에 좀 한없이 산만하게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잖아요. 그래서 좀 중국 만화경 같은 느낌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이렇게 쭉 모아지는 느낌 그런 게 되게 저는 좋았었는데 황정은 작가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위화 작가에 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므로 그런 상태로 읽기 시작했고요. 저도 박선영 기자의 인터뷰 이후에 이 작품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7위라는 작품은요. 위화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헐거운 편이라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초반에 산만하게 약간 흩어지던 이야기가 나중에 모아진다는 산만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인상 말고도 화자 주변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서 망자로 사후세계에 모이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치밀한 구성이라거나 이런 거 물론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참 작가가 쓰고 싶은 대로 썼구나. 용기가 있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작가니까 이렇게 썼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헐거웠는데 결국은 선생님 말씀처럼 후반부에 모이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주워 담으면서 하나로 좀 모아가는 힘이 저는 이거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헐겁게 오므렸지만 잘 오므린 뜨거운 만두 같다.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랬거든요. 헐겁게 오므렸지만 알겠어요. 잘 오므린 뜨거운 만두. 책의 줄거리를 쭉 살펴보면요. 죽음 이후에 삶을 묘사하고 있는 처음부터 그냥 주인공이 죽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분하지 않고 아주 지극히 담담하게 오늘의 중국 또는 중국 사람들을 그려낸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다른 것보다 여러모로 허삼관 매혈기를 생각나게 하는 작품. 특히 허삼관 매혈기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거는 주인공인 허삼관이 피를 팔아가면서 가족을 부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꽈배기 서시라고 불리우는 그 아내. 엄청난 미녀. 그런데 좀 거친 여자. 네. 그리고 허삼관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열심히 기르고 다른 두 아들보다 훨씬 사랑했지만 곧 자기 아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이 장남 일나기 얘기가 나오죠. 일나기, 일나기, 삼나기, 삼형제를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허삼관 매혈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나기가 자기 아들이 아닌 걸 알고 처음에는 이 허삼관이 막 못 살게 굴고 막 내치고 하다가 일나기가 그걸 못 견디고 집을 나간 거를 겨우 찾아내서 그걸 기진박진한 애들을 찾아내서 승리반점이라고 하는 식당에 가서 국수 한 그릇 사주면서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화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냥 담백하고 시니컬하면서도 읽다 보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원래는 자기만 빼놓고 친 부자 관계들끼리만 국수 먹으러 간 걸 알게 된 일나기가 가출을 했던 건데 아버지가 어쨌든 나중에라도 자기를 승리반점으로 데리고 가니까 금방 일나기는 아버지 우리 지금 국수 먹으러 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바로 해결이 되는 화해가 되는 그런 게 허삼관 매혈기의 제가 봤을 때 매력 같은 거였는데요. 황작가도 허삼관 매혈기 재밌게 읽었었죠? 읽었죠. 상당히 오래전에 읽었고요. 저는 뭐 실은 오늘 다룰 제 7일보다는 허삼관 매혈기 쪽이 훨씬 더 개인적으로 좀 좋았고 언제 읽고 기회 있을 때 그 작품 한번 다루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허삼관 매혈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가장으로써 그 피를 팔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몸이 쇠락하고 나니까 늙어서 나이 들어서는 결국은 피도 못 팔게 되는 상황.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네. 그 피 판다는 게 그 가장한테는 일종의 어떤 최후의 어떤 보증 같은 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맞아요.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안 내 피가 있어. 그랬는데 쇠락해서 더는 아무도 자기 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화자가 허탈해하고 황당해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내 피를 사지 않는데 이러면서 그 허탈해하는 장면. 그 장면이 아직도 아주 쓸쓸하고 애잔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화의 이번 작품도 역시 착한 사람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문화대혁명 전후를 배경으로 했던 허삼관 매혈기에 비해서 이번 제 7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원래도 거칠었지만 정말 좀 거칠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온통 이 사고로 죽은 가난한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주인공 양페이는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리칭이라는 어떤 여성의 자살 기사를 읽는데 리칭은 사실은 양페이의 전처로 엄청난 미인이었는데 행복한 연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뒤로 하고 돈을 찾아 떠났다가 한때는 엄청난 성공을 누리지만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아내. 그 아내에 관한 기사를 읽는 중에 밥 먹던 식당에서 불이 나가지고 양페이는 거기서 죽는 걸로 소설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황 작가의 사실 소설 초반이 후반보다 훨씬 인상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황정은이 특별히 읽고 싶은 부분, 이런 거가 정말 좋았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책에? 네, 있죠. 역시. 근데 후반부도 나름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이 작품의 첫 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도입부분이요. 네. 느꼈던 어떤 아우라,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매혹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대를 확 증폭시키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장면인데 이거 좀 읽어볼까요? 좀 긴데? 괜찮아요.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을 때 나는 새집을 나와 공허하고도 모호한 도시를 휘적휘적 걸어갔다. 목적지는 비누이관. 사실 이건 오늘날의 명칭이고 예전 명칭으로 하면 화장터였다. 나는 9시 전까지 비누이관으로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의 화장 예약 시간이 오전 9시 반이라고 했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아니요. 더요? 이긴가 사실 이미 죽은 상태인 주인공이 화장장으로 너를 태우러 오라는 통지를 받은 거죠. 네. 망자에게 화장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은 것. 이것 자체도 워낙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좀 더 소개하자면? 좀 더 소개하자면 어젯밤 와르르 쿵, 와르르 쿵 하며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밤새 쉬지 않고 들렸다. 피로를 못 이긴 건물이 한 채 한 채 누워버리는 것만 같았다. 계속되는 와르르 소리 속에서 나는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내야 했다. 그런데 날이 밝은 다음 방문을 열자 와르르 소리가 갑자기 뚝 사라졌다. 문을 여는 동작이 와르르 소리를 내는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곧이어 문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다. 비닐관으로 와서 화장의 이마라는 내용이었는데 안개에 젖어 글자가 흐릿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인 양패이가 죽고 나서 보니까요. 이런 어떤 비닐관, 화장터로 가는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빈부격차가 있더라는 거죠. 놓을 자리 한 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좋은 어떤 묘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서서히 부패해 가는데요. 네. 마침내 뼈만 남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양이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해 가는 데 따라서 사랑했던 사람을 사후세계에서 죽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서로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양패이는 자기가 죽을 때 신문기사로 봤던 전처도 만나게 되고 옆집에 살던 젊은 커플, 맨날 머리 염색하고 있던 아주 그냥 발랄한 커플도 만나게 되고 과외선생을 하려고 했다가 막 건물 무너지고 난리가 나면서 못하게 됐던 어떤 아이의 부모도 만나게 되고 자기를 실제로 키워준 고마운 아줌마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도 아버지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양패이가 죽기 전에 이미 집을 나갔던 아버지를 혹시 찾을 수 있나 하고 계속 찾아다니지만 못 찾죠. 사실은 이 소설이 전체적인 서사가 아버지를 찾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비슷한 느낌도 좀 나고요. 흥미롭게도 양패이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죠. 참 되게 동화 같은 얘기인데 기차의 좁은 변소에서 양패이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변기통으로 애가 쑥 빠지는 바람에 철로에 떨어진 애를 22살인가 먹은 이 철로에 일하는 영무원 청년이 데려다 키운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된 거죠. 네. 총각인데. 그렇죠. 총각인데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이 아들에게 바친 특별한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고 재밌는 게 친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허상관 매일기, 허상관 일락이 관계랑 되게 비슷하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정도는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고 결국 이 소설은 이런 비극 끝없이 이어지는 중국의 비틀어진 모습 어떤 뭐라고 할까요? 되게 하여튼 비극적인 삶 속에서 이들 부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하는 거를 좀 담담하게 적은 그런 내용이죠. 크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그렇죠. 위하의 인물들이 사람을 아주 뒤흔드는 면이 있잖아요. 허상관 멸기에서도 그랬고 세상 사는 연기와 같다. 빗속의 외침. 빗속의 외침인가요? 제목이. 가슴이 쿵하고 무너지는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아주 뒤흔들고 뭔가 빤한 듯한데 사람을 뒤흔든 면이 있는데 특히 이 위하의 아버지상에 관해서는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어떤 점에서요? 그게 전작인 허상관 멸기에서도 그랬는데 이 작품 제 7일의 아버지. 이름이 양진비아오죠. 양진비아오도 그렇고 가난한 아버지들이에요. 가난하면서도 가족에게 아주 지극정성인 아버지. 착하고. 네. 그걸 근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물. 이 아버지들이 상당히 애전하고 애틋하게 그려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가 이 아버지라는 어떤 정서적 상태에 그대로 그냥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작품 제 7일에는 이 모두가 죽음이라는 전제된 조건이 있는 상태라서 죽음 하면 어떤 일단 준비되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빤한데도.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이 아버지에 관한 어떤 환상을 반복한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엄마를 부탁해가 엄마에 대한 환상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랑 같은 건가요? 그건 난 모르겠고.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에 관한 어떤 기존에 상식적이고도 어떤 이상적인 그런 상. 이런 상을 이렇게 아주 빼어난 감동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싶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좀 목 졸리고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자식의 입장이니까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으므로 그런 입장에서는 좀 씁쓸한 구석이 있고 왜냐하면 세계가 이만큼 고달프고 부절이 한 데는 분명히 이 아버지의 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아버지를 부성의 어떤 이상적인 형태로 그냥 마냥 미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저처럼 좀 심보가 있는 사람은 은근히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세상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아빠, 아버지의 입장에서 참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형태 이거 이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서 힘이 없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묘하게도 옛날 드라마인데 내 멋대로 해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양동근이 나왔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 우리 부녀관계를 좀 바꾼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이 신구가 좀 무기력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아들 양동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경환인가요? 조경환이 이나영의 아빠로 나오는데 조경환이 딸이 술 먹고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뺨을 때리고 이런 걸 보고 양동근이 확 달려가서 이나영을 이렇게 뺏어서 오면서 저 사람 당신 진짜 아버지일 리가 없다. 가짜 아빠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무슨 우리 아빠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러도 한 번도 저런 적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약간 아빠로서의 제 인생을 좀 반성하고 좀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좀 놔두고 그 삶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위화의 소설 보면서도 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버지 됨이란 뭘까? 난 왜 이런 아버지가 되지 못할까? 들으면 들을수록 신경수 선생의 엄마를 부뜩하게 생각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만화경처럼 보이는 중국의 풍경도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착한 사람들을 위한 동화랄까? 그런데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죽음 뒤에 만나는 화해의 메시지 같은 거 저는 좋았고요. 동화 말씀하셨는데요. 이 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사후라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왜요? 그건 나중에 20분 뒤에 어쨌든 사랑의 기반이 핏줄이 아니다. 저는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상감 매우기도 그렇고 제 7일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연민이랄까 이해 같은 거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대가 형성되면 그게 사랑인 거지 핏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느낌이 이 친부 친모를 나중에 찾은 다음에 벌어지는 막 아수라장의 풍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생활은 더 낫지만 그 집에 가서 양패이가 겪게 되는 모습 같은 거 참 사랑은 뭔가 이런 거 생각해주는 거 좋았었고요. 동시에 오늘의 중국에 대한 이해랄까 참 이상한 나라구나 정말 이 소설만큼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사이즈가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고 읽다 보면 이 사회주의 흔적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같은 거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차 타고 가면서 조세희 선생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강제 철거 얘기 그로 인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개발 독재로 얼룩졌던 우리나라 70년대를 이 소설이 그대로 연상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난소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점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용산 참사 생각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게 다 끝난 일은 아닌데요. 조세희 선생님 책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처음에는 죽음 이후에 불평등을 얘기하죠. 화장장에서 보여주는 그러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죽음 이후에는 진정한 평등이 있을 수 있다. 묻히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한테는 진짜 평등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책에 이렇게 적고 있죠.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한 자들의 땅 이렇게 적어놓고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이 책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곳에는 가난도 없고 부유함도 없어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원수도 없고 원망도 없어 저기 사람들은 전부 죽었고 평등해 뭐 이런 거 그냥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좀 하게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죽음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붙여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7일에서는 다른 가족의 아버지 탄자신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식당 탄간에 주인공이 자주 들러고 했던 이용했던 식당이고 주인공이 여기서 죽죠. 맞아요. 주인공이 불러서 죽을 때 이 식당 일가족도 다 같이 죽는 거죠. 맞아요. 다 죽죠. 가족이 모두 일시에 죽는데 이 탄자신 씨가 그러니까 이 다른 가족의 아버지인 탄자신 씨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사회에 우린 다 같이 죽어서 같이 왔다는 거죠. 같이 있다고 기뻐하고 그것은 탄자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가 그만큼 어쩜 되게 곡진하고 고달프다. 이걸 좀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탄자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이 묘지 없는 자들의 사람들 묘지 없는 자들 이 무리들이 혼자가 아닌 무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위안받고 서로 좀 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몰려다니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묘사를 하는데 이게 참 현실과 대비돼서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었지만 의문이 생기는 거죠. 특히나 이 작품의 결말에서 작가는 죽음을 아주 자조적으로 긍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가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 방금 낭독하신 그 대목에 이어서 죽음은 공평하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과격하고 유치하고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그래서 다 죽자는 얘긴가? 지금 불공평하게 대접받는 사람들 그냥 다 죽자는 얘긴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물론 그만큼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다는 역설적인 메시지겠지만 정말 이걸로 좋은가? 이렇게 끝나도 이해하기가? 이렇게 끝나도 좋은가라는 어떤 문학적 혹은 실존적 질문 이런 걸 좀 하게 되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독자는 이 인물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이 마지막 메시지에 아주 감정적으로 확 설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만 해도 그랬고. 그래서 작품 마지막에서 가자. 죽음으로. 라고 하는 메시지에 그렇게 말하는 듯한 메시지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안식에 위안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게 저는 공감은 되면서 심정적으로 공감은 되면서도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훨씬 그냥 단순하게 본 게 탄간의 식당 다 같이 다 같이 죽어서 다 같이 거기 일종의 저 세상에 가서도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 모여서. 그런데 외동딸을 제가 키워서 그런지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는 늘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고요. 형제 자매가 있는 애들하고는 달리 아니요. 형제 자매 있어도 그래요. 우리 애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기는 혼자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엄마 아빠 둘이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무조건 같이 가야 되지.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지. 혼자 남겨지는 거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들었기 때문인지 일가족이 다 같이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안도감 같은 거 그런 건 좀 동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정적으로는 공감이 된다니까요. 저만 해도 저도 동생이 둘이 있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죽음을 죽음은 필수적인 조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에 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저는 사실 혼자 죽어간다는 거 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냥 혼자 이 책의 등장인물들 대부분 혼자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연인인데도 혼자 죽는 상황 각자 따로 죽고 그게 이제 혼자 죽음인 건데 어쨌든 조금 더 네. 죽음에 관한 얘기 그 특미로운 얘기가 하나 나오죠. 계속 바둑인지 장기인지 뭔가 하여튼 오목인지를 두고 있는 해골 둘 두 남자 해골 둘의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해골 둘 알고 보니 하나는 고문 경찰관이었고 하나는 그 사람한테 고문당해서 이 뭐죠 가만히 있어보자 하여튼 죄를 덮어주고 아니 고한을 잃어버린 맞아서 고한을 잃어버린 남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쪽이 다른 쪽을 죽이게 되는 너무너무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두 남자가 이 안에서는 저승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화가 주인공 양페이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적죠. 나도 웃었다. 10여 년 전 두 사람이 6개월 차이로 이곳에 왔을 때 두 사람의 원하는 생사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 즉 그러니까 원하는 저지당한 채 그 떠나간 세계에 남았다. 사후 세계에는 원한이 넘어가지 않는다 같은 메시지는 좀 위로가 됐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하는 경계를 넘지 않는데 빈부격차는 왜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는 앞에 비닐관에서 화장터 얘기할 때 맞아요. 심지어 현실 세계에서 시장인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도 시장인 거예요. 대접 같고 그거 위화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차라리 읽고서 이걸 작품을 먼저 읽었으면 위화 작가를 만나서 묻고 싶은 게 좀 생기더라고 읽고 나니까 근데 이거는 작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빈부격차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원한 인간적인 어떤 원한보다도 더 중요하고 무서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빈부격차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반영된 건 아닌가 원하는 이 세상에 나도 갈 수 있어도 빈부격차는 나도 갈 수 없다 빈부격차는 그만큼 중요하고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문제다 뭐 이런 거 상당히 살벌한 메시지네요. 살벌한 메시지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이 제7일을 읽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한없이 쓸쓸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까 얘기한 끝머리로 갈수록 이야기가 모아지는 그런데 앞에서 막 흩어놨던 어떤 이야기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거 만두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요즘처럼 희망 없는 시대에 그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위화 작가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허삼감매울기 적어도 제7일의 위화는 제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그런 작가였는데 그러나 애정할 수밖에 없는 작가 사람 그냥 울리는 실은 저는 이걸 책을 읽는 내내 좀 감탄을 하면서도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몇몇 점들 때문에 몇몇 질문들 때문에 좀 저항감이 있었고 반발심도 있었는데 새벽에 결국은 좀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걸 책을 펼쳐두고 막 울면서 야 이 나쁜 나쁜 위화 나쁜 위화 이 사람 진짜 나쁜 작가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울어가지고 제 동생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욕먹었어요. 저 꼴값 한다고 진짜 재밌네. 이게 약간 막 이 책을 칭찬하는 저는 울어본 적이 없고요. 진짜요? 막 약간 계속 디스하는 분위기로 얘기하던 황정은 작가는 눈물을 흘린 너무 울었어. 내가 책 읽고 울어본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진짜 막 찢어지는 것처럼 솔직히 이 작품 속에서 낭독할 부분을 제가 좀 초반에 낭독을 좀 하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몇 장면 더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도 읽을 자신이 없어서 이따 울게 될까봐. 네. 그래서 첫 장면을 읽었죠. 나빠. 나빠. 이렇게 막 디스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강력한 애정으로 가는 거 특이한 것 같고요. 허삼관 매열기하고 같이 읽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의 어제와 중국의 오늘을 보여주는 최근에 한국에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중국 관련 책들 있지만 저는 이 책만큼 그냥 중국의 속살 뒷살 이런 거를 허삼관 매열기와 함께 잘 보여준 책이 잘 없었던 것 같다. 속살, 뒷살 보여주면서 인간적인 관점 빠트리지 않고 챙겨가는 작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낭랑한 독서 이번 낭랑한 독서에서는요. 다산 정야경 선생의 산문 한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회에서도 담당 편집자분이 출연하셔서 산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낭독도 맡아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창비 입문사회 출판부 편집자 윤동희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다산학의 스테디셀러 다산 산문선입니다. 1985년에 출간된 이 책은 다산 탄신 2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의 작업 끝에 올해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다산 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박성무 성균관대 석자 초빈 교수가 다산 정야경의 생애와 사상 신유사옥 당시에 무고한 희생자들의 일대기 등을 다산 스스로 묘지명 문체를 빌려 기술한 글들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다산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다산을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호학군주 정조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 6월 12일 바야흐로 달밤이라 한가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 들어오도록 하니 내각의 아전이었다. 한서선 열제를 가져와 전하며 임금이 유시하기를 오래도록 서로 보지 못했다. 너를 불러 책을 편찬하고 싶구나. 주자소 벽을 새로 발랐으니 금은깨쯤 경연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니 위로의 말씀이 대단하셨다. 또 이 책 다섯 질은 남겨서 가전의 물건을 삼도록 하고 다섯 질은 제목자를 써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다 한다. 아전이 말하기를 유시를 내리실 때 얼굴빛이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듯 하셨고 말씀도 온화하고 부드러워 다른 때와는 달랐다고 하였다. 아전이 나가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동요되어 어찌할 줄 몰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임금의 건강에 탈이 났고 28일에 이르러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밤에 하인을 보내 책을 하사하고 안부를 물어주신 것이 끝내는 연결의 말씀이었고 임금과 신하의 정의는 그날 밤으로 영원히 끝나고 말았다. 나는 이 일에 생각이 미칠 때마다 눈물이 홍수처럼 쏟아짐을 참지 못하곤 한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1801년부터 다사는 18년간의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배 중에 죽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대학자 이전에 아버지 정약용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이렇게 보면 나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현명할 수도 있었다. 나는 죽음이 삶보다 현명한 일인데도 살아있고 너는 삶이 죽음보다 현명한 일인데도 죽었으니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내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꼭 살 수 있었을 것은 아니지만 너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너는 아버지가 제게 돌아오셔도 발진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마마에 걸릴까 라고 했다 하니 내가 무얼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곁에 돌아가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말을 했을 것 같으니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참으로 슬프구나. 16년 겨울에 과천의 주막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나를 송별할 때 너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르치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도 너는 실제로 알지 못하고 하던 소리였으니 그것도 슬픔을 자아내는 일이었다. 이웃사람이 가는 편에 소라껍데기 두 개를 너에게 전해주도록 했는데 너의 어머니 편지에 너는 강진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껍데기를 찾다가 못 찾으면 마음이 몹시 섭섭해하였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죽고 나서 소라껍데기가 다시 오고 보니 슬프기에 한량 없구나. 너는 얼굴 모습이 빼어나 깎은 듯 했고 코 왼쪽에 조그마한 점이 있었다. 내가 웃으면 양쪽 송곳니가 툭 튀어나오곤 했다. 슬픈 지구 나는 오직 너의 모습이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내가 아비 생각하던 정에 보답해주마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다산 개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산 산문선에는 다산 외에도 실학의 영역의 세 분야를 개척해낸 학자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사화의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정혁용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6년을 신름하다 죽어간 이들의 철학, 학문, 실학사상을 비롯해 인간적 아픔과 죽음의 처절함, 삶의 즐거움을 막라해 서산문학으로서 기록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억울한 죽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결정적 순간 안녕하십니까 진중건입니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결정적 순간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우연히 건네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권의 책도 아니고 조그만 꼭지의 글이었죠. 칼 마크스의 정치경제학 서문 비판이라는 조그만 책자였습니다. 책자가 아니라 색소개인 글이었죠. 그걸 읽고 세계관의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꿰뚫어보는 듯한 엑스레이로 투시하는 듯한 그런 마크스 이론의 매료를 느꼈고 아직까지도 칼 마크스는 저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울러서 더불어서 공산당 선언이라는 것을 또 구해서 읽었는데 거기는 어떤 신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에 글쓰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989년에 현실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마크스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마크스가 19세기, 20세기를 통틀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역시 발토베냐민 그리고 칼 마크스, 빅킨슈타인 그러니까 발토베냐민과 빅킨슈타인과 더불어서 칼 마크스는 저에게도 제 글쓰기 그리고 제 생각에 늘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칼 마크스를 처음 접했던 그의 글을 직접 접했던 대학교 1학년 때 1982년 몇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친구가 건네준 책자 속에서 칼 마크스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이 저의 삶에서 상당히 결동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책마을 소식 오늘도 책마을 소식 전해주시는 한국일보 박선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이 벌써 박 기자 나오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석 달이나 책마을 소식 맡아주셨는데 석 달 동안 어떠셨어요? 이 책마을 소식 전하는 게? 사실 일을 하는 와중에 준비하고 하느라고 업무 부담도 좀 많이 되고 하긴 했는데 굉장히 즐겁게 했고요. 선생님 덕분에 심지어 위화 작가하고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제가 덕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덕을 보셨어요? 위화 작가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가 흔히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번역, 통역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만난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요새 책 관련한 팟캐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또 이 정통 팟캐스트 저기 책다방에서 책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정통 팟캐스트에서 일하면서 사실 즐겁긴 한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문학 담당이잖아요. 출판팀 내에서도. 그래서 소설들을 좀 마지막으로 집중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올 여름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총 진격한 소설대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가을은 젊은 작가들의 신작 장편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온 계절로 아마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작가의 책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김사과 작가 나오셔서 현란한 낭독의 기술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작품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김사가 작가의 낭독은. 너무 리얼하게 정말. 그 부분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라디오 책다방 딴 건 안 듣고 거기만 들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재작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은 최재훈 작가의 장편 나비잠이라는 작품도 또 나왔었어요. 이 작품은 몰락해가는 주인공. 주인공이 40대 로펌 변호사거든요. 이 주인공이 현실과 꿈을 1대1로 교차 편집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퍼즐을 맞출 때의 어떤 긴장감, 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소설 속에서 굉장히 잘 살아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뒤로 가면서 쭉 조각들이 맞춰지는군요. 그렇죠. 선생님은 특히 법조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주 리얼하게 벌어지는 로펌 변호사의 삶이 기본이 된 그렇죠. 로펌 변호사들이 정말 그런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 책을 아직 못 봐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답을 좀 주십시오. 막 시간에 쫓기면서 타임테이블 쓰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삶.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주인공은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 스펙 좋은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하는 더 좀 지저분한 사건들을 손에 피 묻혀가면서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의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열등감도 많이 있고 야망도 있고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아주 급격하게 몰락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몰락을 해요? 본인은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통상 이 꿈과 현실의 교차를 막 지나서 가다 보면 그 원인이 사실은 본인에게 있어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긴 한데 요새 음모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뭔가 뒤에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는 거에 대한 내가 희생됐다. 이런 담론들을 내면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서사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목할 만한 작가로는 백가음 작가 작품이 나왔어요. 제목이 향인데요. 방향 할 때 그 향자를 일단 쓰는 제목인데 우리 제사 지내고 할 때 쓰는 향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 작품은 망자들이 사는 신비의 숲을 중심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린 굉장히 몽환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우리 황정은 작가의 장편이 있습니다. 황정은 작가의 장편이 나와 있죠. 제목이 야만적인 앨리스 씨인데요.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딱 맞추면 황정은 작가도 없고 해서 제가 후안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탄 없이 마구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호리언니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일부러 황정은 작가 없는 시간 맞춰가지고 녹음을 하는 것도 사실 황정은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렇게 뭐하고 할 텐데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그렇죠. 얘기되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이 좀 있지 않나. 그게 막 예민한 게 내 거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길 바래서 예민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는. 사고의 결이 너무 섬세해서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95%쯤 맞는 얘기인데 5%의 의미 누락이 발생하면 맞다고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인터뷰 때도 이렇게 말씀을 인터뷰를 하셨죠. 박정현 기자가 한국일보에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기사가 나가기도 한. 네.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때 만나서 작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 얘기들도 같이 소개를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책을 읽으셨나요? 네. 저도 다 읽었는데 책이 황정원 책 늘 그렇지만 황생 책이 묵직하더라고요. 묵직하다. 그러니까 참 읽으면서 제가 흔히 영화 가끔 영화 GV 같은 거 진행하면 예술 영화하고 헐리우드 영화의 구분 어떻게 하냐. 끝나고 나와서 기분이 좋으면 헐리우드 영화고 끝나고 나서 찝찝하면 예술 영화다. 난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황정원 이번 소설이 예술 영화군요. 전형적인 예술 영화죠. 전형적인 예술 영화인데 참 묵직하고 마음이 약간 저미는 것 같은 그런데 그걸 막 표현 속에서 소설이 가슴이 저미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이었어요. 확실히 읽고 나면 어딘가에 독자한테 독자의 어느 부분에 통증을 남겨주고 그리고 엄청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는 네. 그런데 그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162페이지에서 끝나는 경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 문학기자들처럼 책을 빨리 읽고 기사를 빨리 쓰고 하는 직업인 사람들한테는 사실 한 시간이면 독서가 끝나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작품을 집어들었는데 전날 안 읽었으면 정말 기사 마감을 못했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린 거죠. 독서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었어요. 그러나 그게 지루했다는 얘기는 또 아닌 거고 그게 굉장히 신기하고 의아한 지점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데 오래 걸릴까?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손에 잡고 아주 급하게 화장실 갈 때 말고는 놓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흡인력이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변 분들께 왜 그런가 또 여쭤보고 저 스스로도 곰곰히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문장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정은 작가 문장 좋은 작가로 유명한 분이신데 사실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가 독자로 하여금 글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렇게 시킵니다.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통은 소설을 눈으로 후루룩 후루룩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책장을 넘기게 되잖아요. 제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독자거든요. 후루룩 독자이시군요. 그리고 빨리 왜 결말이 궁금해져서 어떻게든 빨리 진도를 나가서 하는 독자인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그런데 후루룩 후루룩 읽는다는 게 문장이 나쁘다, 쉽다, 대중적이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좋고 의미가 깊은 문장도 후루룩 후루룩 읽게 돼요. 훈련을 받으면. 그런데 이 황정은 작가의 문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만적인 앨리스 씨의 보도자료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슨 복분자 광고 좀 비슷해요.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나. 말로 설명할 길이 없나. 이런 표현을 할 줄 아시는군요. 박성 기자 훌륭해가지고. 황정은 풍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황정은 풍의 문장이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나. 그래서 황정은 작가 문장이 익숙한 문장이 아니고 좀 낯선 문장이라는 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뭔가 서걱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걱거림이 문장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고 군더더기가 없이 좋다고 된 문장인데 하얀 눈밭 위에 조심조심 한 팔자국 걸을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서걱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한나절이 걸린 게 한나절. 저도 이건 한 시간이면 읽겠구나 하고 시작을 했다가 저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황정은 작가하고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같이 자동차를 몰고 파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면 소설을 읽다 보면 보통 소설 안에 인물들 중에 어딘가는 황정은이 있는데 일단은 황정은 작가의 특징이 그걸 알 수 없는 이건 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이런 어떤 소재를 길어냈을까 싶은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본인도 여기 나와서 왜 웃는 소리 이상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냥 오는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또 질문하고 이런 황정은과 작가로서의 황정은의 괴리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다른 세계로 저를 몰아넣는 느낌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이건 도대체 뭘까 이거는 내가 아는 황정은의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끊고 한 번 생각하고 끊고 한 번 생각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는 황정은 작가의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문장에서 굉장히 시적 효과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적인 문장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서정성 같은 게 여기 있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문장 그렇죠. 이지만 표현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쓰죠. 수식이 많고 화려하고 이런 미문의 문장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시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게 황정은 작가의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그냥 드려도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사 쓰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 시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시발댐 네.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유제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냥 SIPAL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지수 선생님께서 벌써 그냥 시발 시작하셔가지고 저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그럼 저도 그냥 묻어가겠습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계속 이 시발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발과 시발댐에 대한 얘기 그렇죠. 파생어를 막 산출을 해냈죠. 시발 영어로 치면 후드 뭐 이런 어미가 붙는 거죠. 시발에 그렇죠. 이 주인공은 엘리시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이유도 없이 엄청나게 폭력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로서는 폭력의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짐작도 할 수가 없고 규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그냥 때리는 거죠. 이유 없이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아들이 때마침 그 꿈에 등장을 했다. 이러면 너 이리 와봐. 그렇지. 그냥 패는 거죠. 그런데 꿈이 이랬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니? 하면서 엄청난 폭력이 행사되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로서는 이 폭력의 원인을 스스로 규명을 해야만 납득을 하거나 승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쁜 엄마예요. 너무 잘 그려냈어요. 그런데 이 나쁜 엄마의 나쁨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그러니까 핵심 주제어가 시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엄마가 시발적인 상태에 처하면 엄마의 시발댐이 불가피하게 그냥 발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이 폭력의 계보를 살펴보면 엄마의 그 시발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보가 있어요. 그 엄마의 어머니로부터 유발된 시발댐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시발년이 아니라 포스트 시발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황정은이 그리는 이 엘리시아의 엄마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말하자면 그냥 극한적인 폭력성을 발현하는 시발댐, 시발년이라면 아버지는 그거를 방조하고 그냥 놔두는 어떤 방관자 입장에서 이 폭력을 조장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그런데 이게 외할머니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외할머니가 폭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그때는 또 폭력을 실제 행사하는 건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일종의 침묵하고 순정함으로써 그걸 방조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또 시발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많은 시발댐들이 있는데 등급을 매기자면 여기서 이 외할머니의 시발댐이 최고 등급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소설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 외할머니라는 인물은 굉장히 단아하고 조신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시아의 엄마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얻어먹고 발가버지로 눈밭에 번췄도록 서 있는데 착하고 남들이 웃을 때 언제나 따라 웃는 그 조신한 엄마는 식구들하고 누워서 같이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눈밭에 가서 서 있다가 엄마가 어린 시절에 이제 방원으로 들어가 보면 다 걱정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엄마의 엄마는 그냥 자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편안한 표정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시아가 하는 말을 잠깐 인용을 해보자면 어머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왜 내다보지도 않았을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나는 씨발 추웠는데 왜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은 얼굴로 자고 있나? 식구들이 저녁으로 먹고 남긴 수제비 냄새와 낡은 이불깃과 잠든 인간들의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씨발련이 발아한다. 씨발련이 발아한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발아한다. 발아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보통 저희가 신문에서 기사를 쓸 때 이 단어는 XX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못 쓰는 단어죠. 못 쓰는 단어인데 거의 아마 언론 세상 최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쓰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이 단어를 안 쓰면 이 작품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작품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수도 없이 시발대문과 시발 시발 온갖 파생어들을 다 그대로 실어가지고 기사를 내보냈던 굉장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며칠 전에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독자분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거를 보셨던데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와 시발과 새끼만으로 몽환적인 서사를 만들어냈다. 황정은 이런 트윗이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한 부분 그냥 잠깐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죠. 이것도 역시 어떤 동생을 막 때리는 폭력의 순간에 이거 사실 황정은이 읽어야 되지 제가 읽으면 안 되는 건데 뭐가 유별나게 거슬렸는지 그를 도로마당으로 끌어내서 몸을 밀치고 당기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멈추지 않는다. 그럴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가 된다. 달군 강철처럼 뜨겁고 강해져 주변의 온도마저 바꾼다. 시발댐이다. 지속되고 가속되는 동안 맥락도 증발되는 그건 그냥 시발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발적인 상태다. 엘리시아와 그의 동생이 그 시발댐에 노출된다. 엘리시아의 아버지도 고모리의 이웃들도 그것을 안다. 이런 표현이 이게 사실은 이 시발댐이 무엇인지 이어가는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욕설이잖아요. 이 시발댐이라는 것은. 네. 그런데 이 한 사실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저도요. 저도 거의 안 씁니다. 처음 말해봤네요. 오늘. 저도 강의 시간에 그냥 어떤 상황극처럼 폭력 장면을 보여줄 때 한 번씩 입에다 올리는 것 빼고는 잘 안 올리는데 오늘 한 1년 치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주 짧은 이 두 글자 이음절이죠. 이음절의 단어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함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에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빼곡히 의미를 담아낸 경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 같은 것도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이 안에서 형이 들려주는 동생에게 들려주는 옛날 얘기 같은 거. 굉장히 서사의 두 축이라고 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시어가 겪게 되는 일이 서사의 A축이라면 이 엘리시어가 똑같이 폭력의 희생자인 동생 너무나 사랑해요.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지켜주려고 하는 이 형의 마음이 온갖 욕설과 동생한테 맨날 쌍욕만 하는데도 그 사랑이 좀 배어나오죠. 다 느껴지죠. 그래서 이 동생한테 동생이 잠이 안 오니까 밤마다 들려주는 이야기 와 나중에 보면 꿈 얘기 이런 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소설의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이 작품 야만적인 엘리스 씨라는 제목이 좀 의아하실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소설의 주인공은 엘리스였죠. 남자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엘리스는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딱 들으면 감이 잡히시겠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모티프를 따온 소설입니다. 이 형이 동생에게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거든요. 밤마다 베스트타임 스토리로 그런데 엘리스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거의 절정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통상 형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어떤 특정 모티프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각색을 해서 이야기가 형 그리고 잠 못 드는 동생을 재우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 시작과는 상관없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엘리스 얘기를 하는 부분은 거의 그 부분을 읽고 나면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 생겨나거든요. 그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이 작품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굉장히 아프게 절망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강렬하게. 이 엘리스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주인공 엘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다른 세계 즉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되는 건데 황정은 소설에서는 엘리스가 토끼를 따라 일단 굴에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 토끼굴 안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떨어지면 쿵 하고 추락해서 어딘가 다치겠죠. 그리고 이상한 나라를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끝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쿵 떨어져서 이상한 데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내지는 쿵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다. 가 아니라 이 떨어지는 과정이 끝이 안 난다. 그 무한이라는 형식 때문에 공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떨어지는데 끝이 나질 않는 거죠. 그렇죠. 잠깐 인용을 또 해보자면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좀 저릿했다고 할까요? 나는 상당히 오래전에 토끼 한 마리를 쫓다가 굴속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에 닿지를 않고 있네. 나는 다만 떨어지고 있네. 계속 계속 언제고 바닥에 닿겠지. 이제 끝나겠지 생각하는데도 끝나지 않아서 이게 안 끝나네. 골똘하게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었던 거다. 삶에 그런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때가 보통은 잠시 간헐적으로만 있어야 되는데 끝이 안 나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엘리시어의 삶은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가정폭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디 나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건 약간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3년 지나면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돼 있고 그런데 가정폭력이라는 게 끝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건데 황정은 작가 자신은 이 책이 무슨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읽히는 건 원치 않는 거죠. 서재님 말씀드렸던 5%의 의미누락 여기서 5%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라고 주거를 요약하면 5%만 맞고 95% 정도는 어긋난다라고 황정은 작가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가정폭력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하는 거죠. 폭력이라는 주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거시적인 주제죠. 이 주제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황정은 작가가 이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뤄야겠다 다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오사카 여행을 가셨었대요. 그런데 그때 한신백화점 지하보도에서 여장 남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자였어요. 불황자였는데 남자분이니까 골격이 크시겠죠. 그런데 옷차림이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에 스터킹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 것 같고 보통이 노숙자인 건데 여장을 한 남자인 거죠. 그분이 그분 뒷모습만 보신 건데 사람이 많은 인파 속을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서만 비탈길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분만 비탈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 힘겹게 인파를 해치면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행을 다녀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고 그 오사카 여행은 오로지 그 이미지 하나에 압도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뒷모습으로 시작하는 혹은 그 뒷모습이 등장하는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게 이 책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첫 장면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폭력이라는 게 만연해 있죠. 도처에. 황정원 작가는 사실은 우리 팟캐스트에 손님으로 나온 작가들한테도 그런 질문 몇 번 했거든요. 주인공을 너무 고통 속으로 몰아넣다 보면 거기에서 당신이 너무 괴롭거나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나 같은 질문 말 잘못했다고 혼났는데 이거 정확히 전달 안 했을 수 있는데 그거 3%밖에 의미 전달이 안 됐습니다. 3%밖에 안 된 것 같긴 한데 사실 어쩌면 황정원 작가 자신도 이번에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소재라고 할까요? 폭력의 다양한 양태들 가운데 가정폭력을 선택을 한 것은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층위가 가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폭력의 피해자가 그 아이들은 그 폭력이 어디서부터 연유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이란 그저 온전히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애들한테는 특히 그런 거죠.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라고 한다면 망가뜨리는 차원에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작가가 한다면 그 답을 가장 찾기 쉬운 대상이 사실 아이들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장훈 작가도 이 소설을 쓰면서 굉장히 가책 내지는 고통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애들이 가장 자기가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 가장 친밀해야 되는 관계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태의 폭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쟁보다 더 끔찍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전쟁만큼 끔찍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는 애들한테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는 통상 아버지로 그려지는 폭력의 주체를 이 작품에서 어머니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더 끔찍해요. 두드려 맞을 때 아픈 건 덜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보다 그 친밀성 최초의 발언지어야 할 어머니가 그 폭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할머니 가만히 있는 외할머니가 가장 끔찍한 것하고도 일맥상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어머니의 폭력성을 작가가 너무 잘 그려내잖아요. 작품 속에서 그 쫀득쫀득한 대사와 오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어디서 보고 정말 재현을 했는지 그려냈는지 정말 궁금해질 정도인데 물어봐도 물론 대답은 안 해주겠지만 엄마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 같은 거 있잖아요. 끝없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저는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 속의 엄마들이 그런 너무나 다 훌륭한 존재가 아닌데도 우리가 약간 거의 이데올로기에 가깝잖아요. 엄마 너무 훌륭하고 그 훌륭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데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물론 작가가 의도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어딘가에는 나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거 어머니의 폭력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안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은 아마 내 잘못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 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끊임없는 죄의식 그걸 내면화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애들이 맞아서 상처입고 이런 것보다도 아이가 그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죄의식을 내면화하는 거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그런 메시지도 저는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이 황정원 작가의 폭력 3부작의 첫 작품인 거죠.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폭력 3부작은 제가 붙인 제목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에 맞먹는 첫 번째 작품이 앨리스 씨이고요. 두 번째가 작년 여름후부터 올 봄모까지 개간 창작과 비평이 연재된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소라 나난아기 이 작품이 두 번째 작품이고요. 아직 세 번째 작품은 구상을 못했다고 이해하셨군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점 하나는 이게 참 굉장히 황정원스러운 면모인 것 같은데요. 책날개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책날개 맞아요. 책날개에 아무것도 안 적고 황정은 1976년 서울 출생 끝인 거죠. 편집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난처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주문을 받고 그리고 책 뒤를 보시면 해설도 없고요. 작가의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사실 장편소설은 해설을 따로 안 붙이는 게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작가의 말은 보통 있죠. 작가의 말은 일종의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고 내가 너무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 독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법한데 그리고 약간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머린말이나 작가의 말을 쓰기 위해서 작품을 쓰는 그런가요? 그러면 마지막 그 느낌 같은 거 그런데 그걸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일부러 안 썼고요. 그래서 인터뷰 때 제가 물어봤어요. 뭐냐 이것은 했더니 황정은 작가 답이 나왔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소설을 써놓고 양력에서만 친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근사하지 않아요? 근사해요. 근사해요. 그리고 그냥 너네들이 읽고 느껴라 하는 거죠. 읽고 느끼면 된다 하는. 아니 본인도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만 친절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욕구와 거기서만 친절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꺼림직함? 아무나 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작가의 문학적 태도 그런 걸 앞으로 더 주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불친절한 작가를 대신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마지막 책마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 책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오늘 박선영 기자가 이 책마을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방송 진행을 잘하세요? 원래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예 이쪽으로 진출을 하셔도 되는 그건 너무나 큰 신문업계의 손실이자 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석 달 동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박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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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되게 평온하게 우리가 책다방 마무리 시간을 맞은 것 같고요. 제 7일 출간된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잘 팔리겠구나 많이 팔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도 요즘 책이 정말 안 팔린다는 얘기는 또 계속 들리고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런 얘기 너무 진부하지만 커피 두 잔 거치면 책 한 권인데 커피 두 잔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를 책에서 얻는데 맞아 커피는 결국 소변이 된다고요. 책은 뭐가 돼요? 책은? 책은 눈물이 되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책은 아무것도 안 돼. 책은 아무것도 안 되지만 책이야. 감사합니다. 더 얘기를 갈 수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원 유금배 홍보에 지은영 김정기스트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황정원 작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